네, 안녕하세요. 고객님 감사합니다. 네, 가끔 들으신 곡은요. 별별이라고 제가 단편영화를 그 안에서 사기곡으로 주문했던 곡이고요. 아, 대구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연주자가 아니라서 좀 네, 이렇게 사사기식 면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게 됐는데 프로 연주자가 아니라서 아마 좀 많이 미흡하더라도 네,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향기라고 네, 이번에 제가 발표한 숨이라는 앨범에 향기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. 네, 향기라는 곡을 들어드리겠습니다. 네, 향기라는 곡이 정말 많은 곡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 네, 향기라는 곡은요. 네, 향기라는 곡을 나와요. 네, 향기라는 곡은요. 네, 향기라는 곡은요. 네, 향기라는 곡은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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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네. 다음에 들려드릴 거군요. 사사키 씨랑 포핸드로 치는 옴다유쌤이라는 동화와 젓가락 힘줄 곡 아시죠? 네. 좀 분위기를 신나는 분위기로 전환할까 해서 다른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어요. 들려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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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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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